보험 타이거와 함께 떠나는 기발하고 별난 세계 보험 여행 보험 내려온다 오늘 소개할 세계 이색보험은 사람의 특정 신체의 일부를 평가하고 보험 금액을 책정하는 키퍼슨 보험입니다. 데이비드 베컴의 다리는 약 750억 원, 제니퍼 로페즈의 엉덩이는 약 295억 원. 그렇다면 내 몸값은 얼마? 국내에서는 가수 겸 탤런트 이혜영 씨가 12억 다리보험에 들면서 키퍼슨 보험이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후로 다수 비는 100억 원의 성대보험, 걸스데이 유라의 5억 원의 다리보험, 바다의 10억 원 목소리 보험 등 여러 국내 연예인들이 키퍼슨 보험에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퍼슨 보험은 대부분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가입해 자신의 몸값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이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엄연한 보험인데요. 그럼 키퍼슨 보험의 보장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키퍼슨 보험은 사망자가 사고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생존 기간 동안 상해를 입기 이전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었는지를 산정하여,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할 때의 손해액을 배상해주는 보험인데요. 고액 연봉을 받던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고액의 보험금 책정이 될 수 있는 것. 세계적인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는 약 1388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 메시가 부상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부단과 메시에게는 어마어마한 손해가 발생하겠죠. 때문에 메시는 두 다리에 키퍼슨 보험을 들었는데요. 메시가 다리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은 무려 7억 5천만 유로! 한화로 약 1조 500억 원에 달합니다. 자, 보장 금액이 큰 만큼 보험료도 어마어마한데요. 현재 메시가 보험사에 매년 내는 보험금은 약 8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가입하기엔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죠? 키퍼슨 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보험금과 보험료가 정해질지 않은데요.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보험금을 제시하면, 보험사가 그에 맞게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 그러나 상상 이상의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명인들이 그 가치나 실력 등을 보험금 수치로 보여줄 수 있어, 자신을 홍보하는 마케팅 용도로 활용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일반인도 키퍼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그 이유는 특정 신체 부위에 보험 가입 후, 보험금을 위해 일부러 손상을 가하는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점차 다양화, 다각화됨에 따라 앞서 연예인들의 신체뿐 아니라 작가와 같은 예술분야 직업분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가치도 인정해주는 이색보험도 생겨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신적 피해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요성의 화두가 됨은 분명한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보험 개발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몰랐던 신기하고 재미있는 보험 세계, 세상의 모든 보험을 앞으로도 쭉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